아주 느리게 걷자 헤어지기 싫잖아 너의 선택이 우린 진실된 이곳으로 데려온 거야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받고 싶지만 과연 뭘 하면 좋을지는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답일걸 진심을 전하는 게 구원이라니 너는 언제 왜 슬픈지 알고픈 마음과 너는 언제 왜 울는 건지 알고 싶은 마음이란 평범하고 나쁘고 진실된 결말이 ever since I touched your soul 우리 사이를 우리 사이를 이어주기를 이어주기를 우리 사이